2024년 8월 9일 오후 6시 22분입니다. ETC부터 보면 경남제약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월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빠져가지고 워렌 버핏 그 애플 매도 한 거랑 그 땐 뭐 벤커브 아메리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판 것도 있었고 현금화 많이 했다 뭐 이가 침체 아니냐 침체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데이터로 보면은 안 좋은 부분이 꽤 있고 대신에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월요일 같은 그런 급락이 단기로 이렇게 자주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대선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내년 정도 갈 때 어쨌든 한 번은 어찌됐든 미국도 문제가 있긴 하니까 뭐 이슈가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크게 터질 거라는 거 그런 건 이제 확실한 거니까 준비하시면 되겠고 뭐 일본 뭐 엔케리 뭐 여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환율을 안 올린다고 했죠. 환율을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진정세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죠 그 이자가 0%다 보니까 거기서 빌려가지고 그 엔화로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든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엔화는 올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빌려던 자금들이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아마 그런 신호 때문에 발생한 거 같아요. 그거랑 중동 이슈도 있었고 가장 큰 건 아마 버핏 현금 계속 많이 들고 있었는데 더 이렇게 됐었고 예전 2008년 때를 돌이켜보면 유일하게 현금 들고 있던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버핏만 많이 들고 있었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었고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현금 많이 좀 쌓아 놓으시라고 부자들이 현금을 계속 몇 년째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금성 자산이든 현금이든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부터 해가지고 사이드카 난리가 나왔어요. 윙입이 연기가 또 됐고요. 이건 종목 얘기할 때 하면 되고 YG 엔터 21 예매가 잘 됐다고 하고 JYP 같은 경우도 여기 제가 좀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쇼케이스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시작은 했죠. 이게 돈이 되느냐는 좀 봐야겠지만 NC 소프트가 이런 시장 이걸 하기 위해서 잘로는 이제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사람 만났는데 잘로 메신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베트남에서 제가 로밍에서 가져가서 쓰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제 번호로 아무튼 등록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했는데 얘네들은 잘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쓰고 있고요. 애니소프트랑 뭐 하고 있다.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미니진 씨 뭐 또 개인적인 거 하나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BTS 슈가 그 뭐죠 저기 의자가 있는 스쿠터 같은 그 전동 스쿠터 같은 거를 타다가 음주는 했죠. 사실은 그 도로 같은 걸 가로질렀으니까 가닥 걸려가지고 뭐 조사받았고 뭐 처벌은 뭐 따로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미지 이 면에서 아무튼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방시혁 의장이 또 어떤 여자분이랑 뭐 만났다. 근데 뭐 슈가 이런 거는 뭐 잘못된 거니까 뭐라 할 수 있는데 방시혁 뭐 연애하든 말든 이게 문제가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 리스 리테일 추정치 하회 이게 자회사 쪽 좀 이슈가 있는데 그쪽이 좀 잘 안 되고 있나봐요. 그리고 큐텐 사태로 이제 보상을 완료했다. 여기가 GSD 트레일이랑 연결되니까 이렇게 또 보시면 또 요런 데서 또 수익이 또 악화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폰드 그룹은 다른 쪽이랑 또 라이선스 또 했고요. 그리고 코일 패션은 자사주 매입을 월요일 날 폭락할 때 샀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해서 샀나 보죠.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가 적자폭 감소 붉은 사막이 이제 나오긴 할 거니까 천천히 기대해보면 되지 않나 라고 보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라고 해서 CNC 잠깐 한 잠깐 잠깐 약간 트였습니다. 9월 좀 전에 뉴스 보니까 9월 10몇일 날 정도에 1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옮길 것 같은데 유지가 나오면 뱅크 쪽 튈 확률이 좀 있고요. 근데 워낙 고평가 상태여가지고 그 가격에 사줄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수성 웹툰 생각보다는 괜찮던데요. 실적 상패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추정치 하회 여기는 하반기 쪽부터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오지가 흑자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리고 D&D는 전염동비대비 많이 빠졌다.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그린로지스 유상증자를 주주배정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 그 뜻은 그 이상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이상 안되면 유증을 누가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뭔 짓을 해서라도 뭔가 할 거다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취득하는 거 에스틱스 해운 주식을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지분을 100%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해운 쪽은 괜찮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그래서 뭐 2분기 실적 잘 나왔을 것 같고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단타를 하셔도 되고 뭐 하는데 저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냥 냅두고 있고 오늘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좀 간만에 좀 올랐다고 하긴 그렇지만 폭락 후에 후에 그래도 적당히 좀 올라졌습니다. 뭐 할 말은 없고 그냥 기다리시라는 말 같기는 할 게 없죠. 여기 월요일날은 다 빠졌기 때문에 뭐 그리고 여긴 적자회사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긴장 글쎄요. 늦게 사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요렇게 한 거는 몇 년 걸린다 보시면 되니까 기다리세요. 혹시 그린로지스 이슈 좋으면 같이 동반해서 약간 반등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펌프질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틱스 중공업 이거 제가 저번주 요걸 안 했더라고요. 여기 원래 제가 행오버라고 했는데 행오버가 아니라 오버행 오버행은 대규모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행오버는 숙취죠. 숙취 그래서 어디선가 봤는데 잘못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오버행이었고요. 그리고 신고가 계속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조정이 나왔어야 할 타이밍에 월요일날 난리가 나면서 한 번에 쫙 밀어버렸습니다.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여기는 그렇게 돼서 좀 차트가 되게 가팔랐는데 약간 놀라졌죠. 선이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났었고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14일날 사명 변경한다고 합니다. 14일 이제 사명 변경이 되고요. 네 아무튼 14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거 유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시에 파인트리가 같이 올라왔어요. 저번 저번주 저번주 저번주죠. 여기에서 선임이 됐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파인트리가 0%로 나오긴 했는데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공시 보시면 의결권 500만 주가 그대로 있어요. 약간 종속 개념으로 해가지고 신규 선임 그러니까 블록딜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어디 저기 판다거나 삼성이나 이런데 팔까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계약 걸어놓은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좀 현대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유증을 받아도 약간 조금 더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유증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음에 50% 가까이 될지 얘네들 팽 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당장은 위험한 거를 사전 차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버행 또 행오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됐고 MRO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됐고요. 이번 주권을 보면 이걸 얘기하기 전에 또 뭐 후판 상관없다라고 댓글 나와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철강이죠. 철강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조선주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크게 보면 뭐 큰 뭐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정보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사실을 따지고 보면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 쪽 이제 가격 변수에 따라서 후판이든 아니면 뭐 뭐 여련 여러 가지 많죠. 또 그거 다 영향을 맺히게 되는데 그냥 후판 후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후판으로 얘기를 한 거고 중요한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암모니아 엔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은 또 뭐가 있었죠? 암모니아 쪽이었나? 그 미포조선 쪽에서 뭐 하나 있었는데 수소였나? 뭐 7월 조선수주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카타르 수주 기대감 5조 한화아까지 포함해서 어 이런 게 좀 있었고요. SX 중공업이 지금 상승률이 최근에 계속 그 현대 중공업이나 뭐 HD 한국 조선해양 등등 해가지고 HD 현대 포함해가지고 상승률이 더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나 생각을 좀 확인했거든요. 지금 그 최대주주 바뀌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게 수주 때문인지 아니면 안에 내부적으로 기기가 오래돼서 어 이런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판단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발표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발표가 이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나중에 뭐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어 상승률이 적고 하락률이 적다 요거는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가볍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사실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더라 라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조에서 LLPG 두척 수주 이틀에 걸쳐서 나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가격이 똑같은 것 봐서 그리고 어 그 그 한번 빠졌었잖아요. 월요일날 어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팔아가지고 여기서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더 사진 않았어요.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어 비중은 어쨌든 계속 좀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도 많으니까 어 그렇고 네 아무튼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 다 바꿨다. 그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목금은 잘 모르겠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주에 이제 14일날부터 사명이 바뀌게 되니까 어 이때부터가 사실 진짜라고 보면 되겠고 어 또 주청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유상증제 한 번 더 때리려고 하나 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시설 확충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좀 기기가 좀 오래됐다거나 노후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시설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현대에서 삼자 유장 한 번 더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뭐 큰 호재입니다. 왜냐면 시설 확충이니까 대신 싸게 또 하겠죠. 얼마 할지 모르겠는데 15,000, 16,000원 하려나요? 하게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단계로 빠지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고 어 그걸 확충을 하고 뭐 시설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매출이 는다 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작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약간 고평가 구간일지라도 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명 바뀌니까 이제 바뀌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HMM 여기도 월요일날 쭉 빠졌죠. 빠지면서 사실 매수가 정도까지 왔죠. 와 이 정도 와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냅뒀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뭐 내용도 없고 그래요. 네 그냥 매각도 많이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슨 여기도 월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나서 오늘 800원 정도까지 왔어요. 800원 매도가죠. 단기 그래서 추메했다가 좀 올렸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때 좀 오늘 파셨어야죠. 오늘 좀 팔았어야 됩니다. 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거 아마 해리슨 영향이었을 것 같은데 해리슨이 트럼프보다 5% 정도 좀 더 나오는 걸로 돼가지고 그런 이슈였던 걸로 됐고 만약에 해리슨이 된다면 친환경 쪽 좀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통령도 보니까 살짝 뭐 저기 서민적인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 민주당 쪽에 방선되면 조금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전사 여기 구리 가격이 요즘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실적이 아마 나쁘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구리 가격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월요일날 엄청 빠졌죠. 전체적으로 빠졌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글쎄 아무튼 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냥 흐름상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M라이프 많이 빠졌죠. 여기 좀 사야 되는데 아 여기 제가 다른 거 좀 작업하느라고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오늘 시에 보니까 4% 올랐던데 뭐 이 정도까지 오겠죠. 이 정도까지 오겠죠. 뭐 증시가 또 한 번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 글쎄 사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김범수 의장 또 구속됐잖아요. 9월 10 며칠 날 선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 큰 움직임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툭툭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펄어비스는 음 생각보다 뭐 적자폭 줄었네 올라간 것 같고 이제 신작기대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좀 많이 빠졌죠.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고요. 다음 GS리테일 좀 많이 올랐다가 실적 생각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빠진 것 같아요. 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틀시에 설명했는데 그 UMF랑 이런 거 또 배상 다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한 거 보니까 다 엮이는 것 같아요. 그렇고 월요일날은 생각보다 안 빠졌고 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매수해도 되는 그 정도 자회사 쪽에서 매출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기요가 또 수수료 인하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이스트 많이 빠졌는데 여기도 좀 사고 싶긴 한데 김범수장 구독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사도 못 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윈니푸드 월요일날 빠졌는데 월요일말고 화요일날 좀 사가지고 1400원대는 제가 못 사고 1500원대 1600원대 춤을 좀 더 했습니다. 원래 안 하고 싶은데 했어요. 그냥 했고 오늘 1800원 근처까지 갔어요. 1800원 안 갔고 여기서는 조금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월요일날 제가 원래 좀 하려고 했거든요. 고민했었는데 여기 내부자도 샌 것 같아요. 그죠? 월요일날 좀 올랐다가 버텼다가 왜냐면 다른건 다 빠졌는데 버텼단 말이에요. 나스닥 이슈 그러니까 한양증권처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부자 정보가 아마 샀던 걸로 보이고 그 마이너스 심메프로 내려가면서 오후에 연기 또 나왔습니다. 9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달까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있어요. 분기보고서 또 발표해야 되거든요. 한달 늦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건 다음주 15일까지 수요일인가 그때까지 나와야 되고 윙윙푸드는 한달 더 연기가 됩니다. 왜냐면 연기가 아니라 해외상장 기업은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안 나오면 또 딜레이가 더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11월 정도까지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취소만 안되면 크게 뭐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거래랑 지금 요거는 둘째치고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잘 못 내리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올린 애들이 내려놔버리면 누군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누른 것 같고 연기가 더 된다고 하면 요럴 때 지금 또 더 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탈구 그래서 더 뺄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거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부자들끼리 좀 정보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정보가 좀 개미들은 늦으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네 실적이 안 나와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냅둬다가 하반기 약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징어 게임 나올 때쯤 고려 신용정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안 빠졌는데 그래서 더 살까 하다가 그리고 오늘 배당 들어왔습니다. 여기 배당이 들어왔고 요정도면 좀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원 다시 요쪽 내려오면 지금 현금이 좀 있어요. 다른 거 좀 팔아가지고 더 살 겁니다. 배당 주고 안전하고 하니까 PF 이슈가 없겠지라는 생각 좀 하고 있네요. 다음 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네오이즈 여기는 뭐 실적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뭐 신작이라던가 돈 나올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냥 네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SKD&D는 실제 작년 대비로 좀 많이 빠졌다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터닉스 같은 경우는 그 시운전 있었어요. 그 ESS 요거 때문에 좀 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의 슈이나 뭐 이런 거 좀 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려간 거에 비하면 그리고 코엘패션은 오늘 좀 샀어요. 오늘 좀 샀고 폰드는 안 샀습니다. 월요일날 폭락할 때 그 대주주가 더 샀습니다. 이때 다 싶었나봐요. 아무튼 더 사기로 했으니까 이제 산 건데 매우 싼 가격에 잘 샀다. 요 가격도 대주주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좋네 라고 해서 상관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G는 좀 길게 보면 될 거고 엔터주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확률 있긴 한데 하반기부터 뭐 좀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이제 로이터에서 또 나왔는데 이슈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뼈리 할 건 없고 뭐 화장품이나 이런 데는 또 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대마나 이런 거는 헤리슨 이슈나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대북 이슈나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 올라오게 되면 반응 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솔루션 여기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초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수익 중이고요. 아 몇일 전에도 좀 더 샀었는데 오늘 좀 더 사가지고 오늘 좀 더 샀습니다. 그리고 상지건설 이게 아마 저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서울시 그 땅 뭐죠? 그린벨트 이거 때문에 튄 걸로 아는데 감자가 해가지고 60%인가? 그래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오늘 이슈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좀 정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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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